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죠? 정말 지금은 첨부 만나면 재념주의로서 다시 왔고 정말 아주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오신 재념주의님을 위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련생 중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의 들은 분들은 몇 명 되요? 손 들어보세요. 강한 아벨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손 들으세요. 강한 아벨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강한 아벨 강한 대한민국 강의 들으면서 강한 아벨 설명 못 들었어요? 들은 분 있으면 강한 대한민국을 강의하시면서 식구님들에게 강의하실 때는 자주 강한 아벨이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왜 카인보다도 아벨이 강해야 되느냐 그런 설명을 들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반 위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한 아벨에 대한 설명을 아직 못 들으신 분은 꼭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원리 강론 또 번째론을 많이 공부하셨고 또 우리의 헌신적인 강사들의 아주 훌륭한 내용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참부모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그 원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가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천일극이 이 지상에 창권될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아직 우리가 대답 못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천일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천일극의 정치는 어떤 내용이냐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냐 또 천일극의 경제 체제는 어떤 것이냐 천일극의 외교 정책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대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천일극을 만들겠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집을 짓더라도 먼저는 그 집의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집을 짓죠.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공학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천일극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천일극을 장관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천일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어떻게 저직하겠습니까? 어떻게 변성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아버님 말씀 중에 천일극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아버님은 평화경찰, 평화군, 그리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없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으로 사는 사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실제 지산천국을 만들려면 그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의상세계 이것은 어떤 저직이고 어떤 체제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자유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상세계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제가 원리의 관점 또 아버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리를 콤보하게 되면 또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혜화를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다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3대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공부합니다 먼저 인격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번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아담과 혜화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랑과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 알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원래 에덴 동산에는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 혜화가 있었고 그리고 전사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네 가지 말하자면 존재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내용은 아담, 혜화가 책임을 다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산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 혜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책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천사들은 아담, 혜화의 종의 입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아담, 혜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조를 받았고 그리고 천사장은 아담, 혜화에 모시기 위해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알죠?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거기서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타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사장이 혜화를 유혹했죠 그리고 혜화와 전사장이 함께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시엘이 혜화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뺏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입장이었던 전사장이 아담, 혜화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혜화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었는데 타락의 결과로서 전사장의 루시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혜화는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3대 축복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도 빼앗기고 책임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락 때문에 이제는 역사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곳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을 다시 본연의 에덴 동산까지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노정을 걸으셨고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많이 의미하셨는지 우리가 공부합니다 원리 전체를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vidence of restoration very simply it's basically Adam and Eve fell and they were expelled from the Garden of Eden and the process of providence of restoration is just the process by which God is using to try to get Adam and Eve back into the Garden of Eden 아주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종합하면은 아담 해와는 타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게 아담 해와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섭리해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락 때문에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 세계를 전체 세계를 주관하게 그리고 지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외적인 역사를 콤보하게 돼도 인류 역사라는 것은 거의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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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폭군들이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대하고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아주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도 본심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폭군의 독재자 밑에서 오갑을 받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자유 그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외적인 역사를 건보하게 되면은 물론 역사는 왕 그리고 독재자 폭군들의 역사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가끔씩 사람들은 그런 옛날 자기들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자유를 얻으려고 가끔씩은 자유를 잡기도 합니다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한 고대 그리스에서 그런 예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 로마의 로마도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민주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예외 없이 지금까지 잠시 나타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자유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독재자 또다시 복군 밑에 억압을 받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 아리스토테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국은 결국 민주주의로 변화되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독재로 대화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예를 조금 더 상세하게 봅시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잘됐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 민주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테네는 그 운명은 잠시 동안 번영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문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도 결국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도 결국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제 공적인 전체 이익을 위한 사회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바뀌고 바뀌고 말았습니다 퍼피를 쓰면 통해서 사람들은 국민은 우리가 투표만 잘하면 정부한테 여러 가지 공짜로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나라 사람들 우리가 싫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전쟁하자 그것이 만일에 필요 없는 전쟁이고 그리고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포퓰리즘이 아테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테네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훌륭한 민주주의를 시작했지만 그런 포퓰리즘으로 빠지고 퇴화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전쟁을 하는 바람에 나라의 경제가 바탕되고 나라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아테네는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독재자가 일어서서 국민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자유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노예가 됐습니다 또 로마 공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공화국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아주 희망적인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끝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연구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를 동치하는 원로원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에게 많은 것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3년에는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122년 기원전 122년에는 옥수수를 국민들에게 배급하고 무료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를 판감해 줬습니다 결국에는 나라의 국고가 이것 때문에 바닥난 것입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화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국가가 관리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독재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는 아주 희망 그리고 아주 좋은 사회였는데 그것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대화되고 결국에는 독재체제로 변질된 것입니다 또다시 자유가 망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가끔 인류는 자유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수백년도 포티지 못하고 다시 없어지고 다시 복군과 독재자의 오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그런 포퓰리즘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결국에는 독재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도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히트러하고 이제 나치 독일의 부상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TV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리스의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럽 각국에서는 확대되는 사회법지 때문에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률 역사상에 유례없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들이 이제 다시 망하고 있는 광경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자유가 유례없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아주 깨지기 쉬운 망하기 쉬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메시아의 사명 구세주의 사명 이라는 것은 인류를 다시 에덴 동산에게 복귀시키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를 지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시는 사명입니다 그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3대 축복을 완성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승리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지상에 계시는 실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또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시대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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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완성된 환경이 아니라 이제부터 완성되어갈 수 있도록 이전의 환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락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림증 오실 때는 하나님은 이제 세계를 장성기 완성급의 상황까지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원리 다 잘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역사상 유례없는 정도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타락에 있었던 그 상황에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그 거기에 있는 자유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많은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이제 언제든지 독재자가 일어설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은 참 부모님 이제 이제 재림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재림주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조롭게 그런 길을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또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담 해와 그리고 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가지 네 가지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러면 70억 세계 인류를 에덴 동산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0억 명 사람이 그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 해와 70억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다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세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궁금하세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깊이 생각하시면 지금 깊이 생각하시면 그룹으로 그룹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찬 부모님은 실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정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정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어느 존재를 정부가 지금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느 존재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전사장입니다 정부는 전사장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와의 입장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여성들 보세요 모든 여성들 모든 여성들 모든 여성들 모든 여성들은 같은 조직의 사회가 모든 여성들의 세상을 모든 여성들은 모든 여성들의 세상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덴과 이브 그리고 아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그 나라의 사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전사정이 있고 해와가 있고 아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입니까? 국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정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타락 이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의 입장에 있다가 오히려 국민의 주인의 입장 국제자의 입장에 편지를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가 원래의 입장을 떠나서 정의 입장을 떠나서 주인의 입장에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편지를 하는 그 프로세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담과 해와 특히 해와를 유혹할 때 어떤 내용으로 유혹을 합니까? 포퓰리즘을 사용합니다 사회복지 여러 가지 공짜로 주겠다 교육도 무상 의료비도 무상 이렇게 해서 정부는 여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투표하게 되면 정부의 권한을 정부의 저직을 더 큰 곳으로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투표합니다 세금은 올리자 사회복지 늘리자 그런 방향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관료 저직이 커지면서 누구를 채용합니까? 남자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이제 국가연금도 주고 동원 그래서 정부는 먼저 여성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이제 정부하고 여성 유권자들이 함께 이제 해와가 해와하고 천사장이 함께 아담 남성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국민이 타락을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주인의 입장이었던 국민이 정부의 노예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대체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시켜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정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각국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 사회 복지가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원리적인 관점에서 사회하고 정부를 이해하게 되면 아버님께서 지상정부를 말씀하실 때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화군 평화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이 필요 없고 양심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회 변호사, 검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회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어떤 사회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이 없는 사회, 경찰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인 사회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법의 수를 아주 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사회, 그런 사회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인 사회는 먼저 뭐가 필요하면 개인 재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자유시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자율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면 법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러면 자유시장 속에서의 경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있다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경쟁이 있다는 것은 자유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는 꼭 자율적인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 갖다가 상품을 사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다 우수한 상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성입니다 이것은 사업에만,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교육계에서도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런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여러 가지 조직에서 제공하도록 만들고 각 조직의 서로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장 많은 예의 하나입니다 세계에 더 저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기반 시설조차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시설,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서비스이든 간에 다 그것은 서로 여러 가지 조직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하는 주체가 어떤 경우에는 이익 기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영리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탁 단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재단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는 있습니다만 민간의 조직이 그런 것을 다 경쟁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법만이 있는 자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자율 사회 아버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의 사회가 실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역사 19세기에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물론 폐지하고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가능하면 연방정부를 작게 만들자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헌법을 원래 만들었습니다 오늘 있는 미국 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세기 초만 해도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1905년 정도의 소득세를 토입하는 헌법 개정형이 있기 전에는 정부의 예산은 미국 국내 정상산의 5%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는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였습니다 그때는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그래서 오늘처럼 사회복지의 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적인 사회가 있었는데 역시 그런 사회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됐어요? 오케이, you're back on now 잠깐만, 뭐해? 만지지 마 이거 뭐야? I think you're in the next I think you're in the next I think you're in the next That society in America existed It was a place of real freedom The government interfered very little in people's lives 19세기 미국에는 상당히 자유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유가 됐습니다 그때는 미국 사회가 번영됐고 그리고 기업의 규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도 있었지만 또 중소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 규모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미국으로 가자 해서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망하게 하는 두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라는 192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이었습니다 케인즈 경제론이 나오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상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종교였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그런 사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사회복지가 있어야 된다 교육 무산, 무산 교육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힘의 작용을 받고 미국의 정부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곧잡을 수 없이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규칙을 많이 만듭니다 매년 매년 더 많은 일들이 불법이 됩니다 결국에는 불법인 내용이 너무나 많으니까 국민 전체가 범죄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위법이다 하는 법이나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경제가 망하는 직전의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천사장의 말은 굉장히 매혹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해와도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항상 망해왔습니다 그것은 천사장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왔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왔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 스스로도 타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기성 기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복지를 그렇게 추진했는지 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기성 기독교회가 그렇게 자유를 망가뜨리는 공범자가 되고 그리고 천사장의 부상을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야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서 이 지상에서 이제 이상 가정을 만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당시에 지상 천국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육체적인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육체는 사탄에 지배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미완성의 종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림주님의 가르침을 아직 받지 못한 종교는 결국 이제 전 사장의 지배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정부가 커지는 것을 도와주는 조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 천국이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가 어떤 곳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엿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종교는 아직 재림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유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점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세계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들이 이 시점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이해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리가 있고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전 사장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배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경찰이 없고 판검사 없는 변호사 없는 사회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평화 경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강한 아벨에 대한 내용은 들으셨죠 강한 대한민국 강의를 하실 때 강한 아벨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때 당시 아벨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에 아벨이 파트타임으로 자기 본업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발명가가 되고 그리고 총을 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죽었을까? 그래도 죽었을까? 그건 여러분 들으셨죠? 원래 아벨은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성 들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 외에 또 파트타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직업적으로 그리고 군인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화 경찰, 병화군 이상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격을 완성하고 잠텐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또 이상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면 사회에 대한 의무, 책임도 수행해야 되고 그것도 만물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럼 만물을 주관할 때는 어떻게 해서 주관합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물을 주관합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주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에 대해서 그리고 곰에 대해서도 영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대 축복 속에서 제3 축복은 모든 사람은 인격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총을 가지고 병화 경찰이 되고 병화 군인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원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번업이죠 그러나 부업으로서 경찰관이 되고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화 경찰 그리고 병화 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조직된 사회가 벌써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성인은 다 이제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국민 성인에게는 다 기관정을 지급합니다 실단과 함께 평화 경찰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스위스의 민병대 시스템을 경찰에게 적용한 것이 평화 경찰입니다 그렇게 부업으로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규군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깐 이제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안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님 말씀 그리고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산 전국인 것입니다 그때 정부의 역할은 국방이고 그리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조성하는 것이고 독과정과 과도한 집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모는 가능하면 작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상세계에 대한 사단의 이상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비교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시엘이 전사장이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담 해와죠 바로 그것이 이상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미전입니다 아담 해와가 그 사회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장의 미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갖고 싶다 이것은 공상주의입니다 사회의 주의입니다 공상주의와 사회의 주의는 천사장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천사장의 희망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갖는 이상세계의 비전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자유사회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이 소유하는 사회입니다 가능한 국민의 소유권을 확대하는 극대화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이 100% 갖는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에덴 동산에도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대가 이루어져도 천사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의 입장에 남아야 합니다 개인 재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도의 법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상에서는 90에서 95%는 국민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 의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물건만을 재산만을 소유합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럼 왜 동일교가 필요합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통일교는 미래의 정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올 수 있는 정교는 통일교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원리가 있어야 그리고 원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유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세계 사람들에게 천사장의 유혹을 배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유혹을 거부하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정교는 동일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교가 있어야 그리고 원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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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